네 안녕하십니까 골닷컴의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소식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 재계약 관련된 내용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을 두고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직접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와 만났다 라는 현지 보도가 나와서 이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영상으로 설명드렸듯이 CAA 스포츠라고 미국을 기반으로 둔 새로운 에이전시와 계약을 했는데 이 회사가 토트넘 고위층과 되게 관계가 좋은 회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무리뉴 감독의 그런 상업적 계약 광고 같은 것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아마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아니면 엊그제 손흥민 선수 에이전트와 레비 회장이 런던 시내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손흥민 선수 재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이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안 맥겔이라고 이제 축구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제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레비 회장이 손흥민 선수의 그 CAA 스포츠 에이전트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일단은 저희가 이전까지도 보도에 많이 나왔듯이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토트넘과 재계약을 한다면 최고 연봉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최고 연봉이라 하면 헤리케인 선수가 받고 있는 지금 주급 20만 파운드 환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3억 원 정도 이제 주급 3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CAA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의 그런 광고라던가 상업적 계약에도 되게 좀 이제 뭐랄까 인사이트가 깊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금 광고를 상당히 많이 찍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초상권에 관련된 논의도 이제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맥게리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로는 토트넘 입장에서 20만 파운드는 정말 큰 돈이다 물론 다른 리버풀이나 아스널 오바메양이나 살라 마네 선수가 받는 주급에 비하면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적을지는 몰라도 이거를 토트넘이 그런 상업적 계약에 대한 그런 뭐랄까 수익을 더 손흥민 선수에게 나눠주는 식의 내용으로 그런 보너스를 좀 보장을 많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맥게리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은 피라미드 구조로 전통적인 주급을 이제 주는 선수 레벨에 따라서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이거 20만 파운드를 제안하는 거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큰 결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레벨 회장이 손흥민 선수에게 4년 계약을 제안한 것 같아요 보니까 현재 손흥민 선수는 2023년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2023년이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29살이니까 한국 나이로 한 32살? 3살 정도 되는 시점이거든요 현재부터 4년 재계약을 한다면 2024년까지로 늘어나게 되고 기존 계약보다 1년 더 추가가 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때가 되면 한 33살 정도 되는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느냐 아니면 토트넘에 남느냐 둘 중 하나인데 33살까지 주급 3억을 보장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결단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 역시 안정적으로 거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토트넘에서 직장인으로 비유하자면 잘릴 걱정 없이 33살까지 안정적으로 많은 연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팀에서 도전을 할 것이냐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토트넘과 재계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꼭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친한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잘하고 있을 때 내가 앞으로 33살까지 이 폼을 유지할 수 있을까? 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언제 뭐 갑자기 부상에다가거나 갑자기 슬럼프가 오거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 정도 거액의 돈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이거에는 지금까지의 활약도 보상의 개념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으로 만약에 옮기면 그때 가서 또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서 생각만큼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자르 선수가 엄청난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갔지만 지금 마드리드에서 잘 못하고 있듯이 손흥민 선수도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도 이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논의를 뭐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 선수 아버지 그리고 에이전트와 얘기를 하면서 현명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고 일단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으로는 아무래도 재계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게리가 아까 전에 팟캐스트에 얘기한 거로는 이제 레비 회장이 아마 4년 재계약을 제시를 했을 것이고 토트넘 팬들은 이 소식에 정말 기쁠 것이다 당연한,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 8골을 넣으면서 지금 득점 공동선도에 올라 있고 또 오늘 이제 촬영 시점으로 오늘 또 교체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또 첫 터치가 어시스트가 되면서 팀의 이제 3대 승리를 이끌었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와 이제 뭐 케인 선수 활약이 지금 호흡이 너무 좋은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 역시 지금 사실상 커리어 하이를 지금 찍고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작년에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올해 또 그것을 스스로 경신을 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복덩이나 다름없고 지금 이제 레비 회장이 직접 나서서 재계약에 나설 만한 충분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주말 이전에 에이전트와 레비 회장이 한 번 더 만날 것이다 그리고 곧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면 이거를 이제 손흥민 선수가 검토를 하겠죠 이제 뭐 주급이 얼마 그리고 보너스가 얼마 이런 게 다 적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싸인만 하면 되는 상황일 텐데 이런 이제 계약서가 곧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들리는 걸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재계약에 임박했다 라고 좀 분석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주말에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 보르미치 원정을 떠나는데 거기서도 또 좋은 골 소식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에이메치에서도 또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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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